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 구글 seo 로 온라인 부동산 만들기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그 브라인 시켜서 강조하는 이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좀 돈이 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좀 내용의 좀 답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일단 어 제가 일단 그 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머드서 배웠고 지금도 박보 밥 벌어 먹고 있는 뭐 이런 기술인데요 자 구글 seo 가 강력한 이사람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요 이 구글 seo 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로 돈이 되는지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서 이해하기 전에 제가 세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번째 구글 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다른 웹사이트들 양 차이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여러가지 는 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들어가셔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보던 화면 내가 보던 피드에 가장 최적화 된 컨텐츠를 시스템이 알아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죠 그죠 웬만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일단 지금까지 본 결과물이 있어야 되요 지금까지 받은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제공을 해줘요 근데 구글은 요 좀 차이점이 있는게 뭐냐면은 내가 일단 구글에 들어가면요 구글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봐보죠 구글 웹사이트를 갔다고 봐볼게요 구글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검색창 딱 하나 있구요 여기다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다른 플랫폼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요 내가 일단 뭘 찾아야겠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에 관련된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검색 결과를 어떻게 나오느냐 구글 알고리즘 이라고 하죠 이제 뭐 공식이 있는 거에요 내가 에 뭐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내가 구글이 보기에 당신한테 그래도 관심 있는 것은 이거다 라고 나와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 가 가지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스터디 카페 라고 검색을 하면요 음 자 이 페이지는 지금 첫번째 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이 광고가 안나오는데 보통의 경우는 뭐 한의원 수고가 한의원 한의원은 많이 있을까 합니다 한의원 말고 그러면은 어 변호사 변호사 이게 검색을 하면 반드시 있을 거에요 자 보세요 변호사 치매는 위에 가서 보면요 광고 라고 되어있죠 뭔가 클릭할 수 있는게 있는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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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구글에서 키월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광고를 붙여놨어요 이런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의를 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도 구글이 뭘로 돈 벌어요 검색창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 검색 결과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결과가 에 그 나오는 걸 따라서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받습니다 얼마씩 광고를 받는지 볼게요 이걸 ppc 캠페인 이라고 하는데 이 ppc 캠페인 에 이 어 광고주가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글 에지 라고 해서 이제 광고주들이 광고를 두릴때 쓸 수 있는 무료 툴 입니다 이제 가서 제가 법 변호사 썼죠 변호사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에 보세요 키 변호사 라고 키월드를 지금 방금 쳐 썼었던 그 키월드가 있죠 한 달에 한 8천명 정도 8,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촬영 당시 이렇게 보고 있구요 이 사람은 제가 만약에 아까 그 여기에서 있었던 요거 클릭을 요 중에서 뭐 4명 1,2,3,4,4 명이 지금 탑에다 광고를 하고 있죠 밑에 가면 또 있어요 4,5,6,7,7 7분이 지금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과 나는 변호사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 cpc 를 그 커스파 클릭 이라고 하는데 클릭을 했었을 때 최 단가가 3,000원에서 9,000원 정도 가격을 내면서 이 지금 웹사이트들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에요 변호사 사무실이 그러니까 키월드가 여러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거 생각해보세요 구글에 가서 사람들이 뭔가 키월드를 검색을 하죠 스터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포대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거 잘 안 찾긴 하겠지만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뭐 뭐 뭐 동네 맛집 이라든지 뭐 동네 어 뭐 뭐 뭐 뭐 뭐 아무튼 학원 학원 검색 뭐 이런걸 보통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을 했었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은 광고를 하는 거에요 얼마씩 클릭당 얼마씩 광고를 해요 3,000원에서 9,000원씩 광고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seo 기술이 여기서 나와요 seo 기술이 어 이제 왜 중요하냐 라고 가서 보면은 자 이제 인바운드 마케팅 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소개를 한게 있는데 어 자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 인바운드 마케팅 이라고 해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리뷰를 좀 해 놓은게 있죠 어떻게 이 책도 알게 됐냐 여기 보이죠 이 페이지 있으니까 혹시 이 웹사이트 주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뭔가 찾아보면 되는데 이 책에서 가서 보면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챕틀 6 에 가서 보면은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첫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량의 89% 에 모든 컨트 그 보지 검색을 어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두번째 세번째 페이지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42% 여기 써 있네 자 여기 써 있죠 해가서 보시면은 챕틀 6 에 써 있어요 89% 되는 사람들이 첫번째 페이지에서 모든 이 검색을 하고요 그 중에서 42% 그러니까 전체에서 클릭하는 아까 그 8천 몇 명이 봤죠 그 중에서 40% 그러니까 한 4천명 정도 3 4천명 정도 저는 1등이 다 클릭을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광고에서 나오는 이 숫자보다 광고에서 나오는 숫자보다 7 대 5, 75 대 25, 4배, 3배, 그러니까 20%는 검색을 했었을 때 25% 정도는 광고를 클릭하고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75%의 사람들은 이렇게 광고가 아닌 것들을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이 나왔었을 때 아 요거는 광고가 아닌 것을 클릭을 하겠다 그거를 작업을 하는게 구글 SEO에요 어느정도 대충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광고로 돈을 번 매일같이 광고로 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밑에는 광고가 아닌 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웬만한 경우는 다 파워링크가 붙어있지만 구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지금 몇 십 년 아니구나 십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료광고는 돈을 열심히 아까 그 변호사 같은 경우 열심히 이제 공고를 하려고 광고비를 쓰다가 이제 광고비를 그만 써 그러면은 다음날부터는 그 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구글 SEO는 계속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냐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때 여러분께서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브라이언 씨가 얘기를 하는 게 뭐 브라이언 씨나 뭐 한 십 년 전부터 이거를 해서 미국에서 했으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당연히 되고 있고 오 이게 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근데 리스크는 제 생각에는 딱 생각해보면은 한 두 가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구글에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용자가 줄었어요 근데 자세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90% 80% 이상의 되는 사람들은 구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구글의 사용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는데 그게 줄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구글 안 쓴다 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십 몇 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구요 두 번째 구글의 알고리즘이 너무 많이 심각하게 바뀌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자 여기 아래에서 이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 영상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 구글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는지를 링크에다가 놓을 테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러니까 구글 SEO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당시에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광고 무료 광고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꼭 배우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브런시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브런시만 알고 있는 거면 혼자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은 거지 왜 이렇게 줘요 그냥 강의 팔려고 파는 거 아니에요 강의 팔려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뭐 강의 파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글 SEO를 작업을 하는 거를 뒤에 가서 보면요 온라인 자산 기술은 사실은 중요치가 않아요 근데 온라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중고차 시장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중고차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이 가짓수가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오면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등록을 하시면은 아니면은 안에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 때 알려드리면 되고 뭐 그게 아닌다 하더라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브런시 지금 가서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구글 SEO에서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광고주들이 광고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만큼이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에 갇히겠다 조금 돈으로 보자고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이 변호사 만약에 내가 변호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내 웹페이지가 여기 위에 올라 첫 번째 페이지에 광고가 아닌 무료로 SEO 작업을 해서 올렸었을 때의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 해서 금전적인 환산을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이 모든 트래픽의 한 40%를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8100 곱하기 40% 곱하기 여기 올라갔을 때 클릭당 비율이 3000원에서 9000원이죠 넉넉 잡고 평균 잡아서 그냥 5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거의 한 8100 곱하기 40% 곱하기 5000원 하면은 매달 매달 그 웹사이트의 웹사이트가 그 위치에 존재되어 있는 가치가 그 정도 가격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 되셨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광고를 하니까 자 이제 그걸 광고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 SEO 광고 대행사를 할 수 있겠죠 사람을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요 나 어디가서 세일자고 원치 않는데 뭐 탁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구글 ppc 광고 돌리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광고를 열심히 돌려서 도움은 되니까 계속 광고를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광고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광고 대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리칼더라고 하는 사람 여기 이것도 링크를 붙여 놓을게요 이 사람들이 설명했었던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도 제가 10년 15년 정도 전에 뭐 배웠었던 얘기가 이거였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던 회사가 이 SEO 광고 회사였어요 저도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 SEO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거를 원해서 아는 사람들이 찾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구글 SEO 얘기했으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찾다가 돌아다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검색을 안 하죠 근데 나만이 알고 있는 키워드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글 SEO 검색 업체 구글 SEO 회사 서비스 검색을 했었을 때 내 웹자이트가 나오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오늘의 제목 온라인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뭐냐 저희가 파는 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뭐 이제 구글에 가서 찾아보니까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내 웹사이트가 딱 박혀 있어요 광고를 하든지 광고를 안 하든지 그 자리에 박혀 있어요 저는 온라인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키워드의 광고의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아 이런 기술이 있었어? 사람들이 이제는 구글을 많이 쓰는구나 나도 많이 쓰고 내 자식들도 구글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어렸을 때 보고 배운 사람들은 네이버가 아닌 구글을 보고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광고를 만약에 만약에 한지 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붙여놓으면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이 기술이 정말로 엄청난 기술이다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다른 타 사이트에 무슨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카페를 만들었는데 열심히 작업을 했더니 저품질 걸려가지고 이제는 없어지는 뭐 그런 사이트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저도 못 가져가고 여러분 거예요 그냥 평생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 구글이 없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부동산처럼 여러분께 광고비가 되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온라인 광고 웹사이트를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브런시 광고 회사 하면은 페이스북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무슨 CJ 뭐 이렇게 큰 회사처럼 돼야지만 광고를 하냐 아닙니다 광고를 붙여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면은 광고 웹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게 스터디 카페 어떻게 구글에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먼저 내려갈 수 있긴 하겠지만 스터디 카페 치면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1년도 넘었죠 1년 반 정도 전에 작업을 해서 올려놓은 건데 아직도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도 작업을 해서 손댄 게 없어요 여전히 저는 광고비로 돈을 받고 있죠 그리고 교육용 영상으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여러분께서 버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나만의 광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며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지금 알려드리고 하는 이 기술이 뭐 나중에 가도 제 생각에는 구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배울 때 영상을 마치기 전에 좀 주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바른 원리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줘 보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나 운동하는 거 뻔하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 건강하게 잘 먹고 소식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량 늘리고 유산소 운동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죠 근데 키가 뭐예요? 복근 운동 안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팔굽혀펴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스트레칭 힘들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이게 제 생각에는 키고 한 번 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경우는 다시 살이 찔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은 한 번 올려놓고 나면 부동산이라니까요 웬만한 경우는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 생각에는 엄청난 기술이고 여러분께도 제가 이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이 기술을 좀 전달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강의가 아니더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하시면 제가 구두로라도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알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동포대학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아래 주변에 있는 링크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 웹사이트에 가서 뭘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하고 시간이 뭐가 지나서 뭘 했었는지 돈은 얼마가 들었었는지 등등의 자세한 내용들을 강의 안에서는 설명해 놨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글 SEO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키워드 그리고 구글 PPC랑 비교돼가지고 아 이렇게 이만큼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고 돈이 벌 수 돈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가도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이 됐기를 라고 생각을 하며 이 영상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